음식이 상식이다. 던한 출판에서 편했습니다. 음식 문화평론가인 저자가 음식의 역사, 인물, 유래, 그리고 상식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미국 연수와 중국 특파원 경험을 비롯해 전세계 30여개국을 여행하면서 맛본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맛도 맛이지만 현지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가지 음식이 사전 형식으로 소개되어 있고 그 음식들과 관련한 특박계 문화사도 엮여 있습니다. 각각의 음식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들이 즐겨 먹었으며 어떻게 변해왔는지 추적하며 음식에 얽힌 유래와 에피소드도 차분하게 들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